손흥민 선수의 득점 손흥민 선수들 중 단 한 명도 항의하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매체 더썬 역시 과연 올바른 판정이었을까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EPL 규정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잉글랜드 런던 토트넘 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탕귀 은돈벨레의 패스를 해리 케인에게 건네고 골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이후 케인의 침투 패스가 손흥민에게 향했고 손흥민은 리버풀 수비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손흥민은 왼발로 리버풀의 골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하지만 뜬금없이 VAR이 진행됐습니다. VAR 결과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됐습니다. 심지어 케인의 침투 패스 상황이 아니라 그 이전 상황이 문제가 됐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은돈벨레이 패스를 받는 시점이었는데요. 공이 은돈벨레의 발을 떠날 때 손흥민이 알렉산더 아놀드보다 앞에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골 취소와 함께 토트넘은 무너졌고 1대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언론들은 무분별한 VAR 사용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현행 VAR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VAR 변화가 필요하다며 리버풀 선수들은 실점을 내준 후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토트넘 선수들이 세레머니를 하고 난 몇 분 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며 좋은 경기를 위해서는 VAR의 사용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아쉬운 골 취소가 있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최정상급 스타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가 선정한 이번 시즌 EPL 구단별 평균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로 꼽힌 것인데요. 손흥민은 평균 평점 6.48점으로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친 선수로 꼽히며 토트넘 하스퍼 선수들 중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 BBC는 손흥민이 선수 평점에서 해리케인을 앞섰다며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정규리그에서 12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토트넘 리버풀 통합 베스트11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메일은 손흥민을 소개하면서 현재만 놓고 보면 손흥민이 만회보다 출중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12골을 터뜨려 만회를 앞섰고 양발을 두루 잘 사용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실력뿐만 아니라 팀원들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환상의 콤비를 보이고 있는 케인에 대한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찰떡 케미, 해리케인과의 환상호흡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낸 것인데요. 영국의 BT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우리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눈다. 케인은 그가 뒷공간 깊이 볼을 떨궜을 때 내가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그가 어떻게 할지를 언제나 알고 있다. 케인과 나 사이의 질투 같은 건 전혀 없다며 둘 사이의 케미 비결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기치 못한 케인의 발목 부상으로 손흥민은 사실상 팀의 에이스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제 무리뉴, 토트넘 아스퍼 감독은 리버풀과 경기 뒤 케인이 한동안 결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발목 상태와 결장해야 하는 기간은 추가 정밀검사에서 드러나겠지만 일단 몇 주간의 휴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케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12골, 11도움을 올려 공격 포인트 23개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핵심 자원인데요. 이에 따라 그와 올 시즌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펼쳐온 손흥민이 팀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영국 언론들이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는 기사만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국의 언론들이 꼭 칭찬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미나미노는 부진이 장기화되자 영국 언론에서 작심한 듯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리버풀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 애슬레틱 제임스 피어스 기자가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그는 미나미노가 연습할 때 클럽 감독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메뉴 전에 미나미노가 빠진 것은 그의 서열이 얼마나 추락한 것인지 대변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 초 클럽 감독은 미나미노 기용에 대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립서비스만 계속될 뿐 실전 투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적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미나미노의 리버풀 행이 확정되었을 때 일본 언론들은 미나미노가 손흥민을 능가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쳤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일본 언론들도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영국 현지 기자의 말대로 미나미노는 훈련에서 클럽 감독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언론에 미나미노 타쿠미에 대한 걱정이 이어졌습니다. 리버풀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미나미노는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스포츠는 최근 디오고조타의 복귀로 미나미노의 출전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궁지에 몰렸다고 우려했습니다. 더 다이제스트는 미나미노는 리버풀의 잉여자원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미나미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팀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연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미나미노의 전술 이해도 부족이 문제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미나미노의 전술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비슷한 시기 같은 리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와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에 상반된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축구 레전드 다비드비아가 미나미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자체가 전술적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돌직구를 달렸습니다. 다비드비아 선수는 말년을 제이리그에서 보냈었습니다. 일본 리얼스포츠에 따르면 최근 비아는 일본인들이 규율을 엄격히 따르기 때문에 전술 이해도가 부족하며 실패를 두려워해 슛을 과감히 시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 선수들은 기술과 민첩성이 뛰어나지만 감독과 코치가 말한 것만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선수가 대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방해가 되며 기본적인 전술 위의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점이 원인이 돼 일본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는 3개 레벨에서 뒤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다비드비아는 일본 선수들은 실패를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한다, 실패할 바에 도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슈팅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는 경기 중 슈팅 기회는 가뜩이나 잘 오지 않는다, 승패가 갈리는 플레이인데 일본의 유소년 축구대회는 대부분 토너먼트로 지면 끝이 난다. 이런 상황에서 슛 하나에 걸린 책임감은 막중하다며 구조적 원인도 분석했습니다. 또 그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리그는 유스 레벨도 리그로 열리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음 기회가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일본 축구 선수들에게는 적은 슛 기회가 더 줄어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3개의 또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유망주들은 슛 실정 경험이 극단적으로 적다고 충고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비단 축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이쯤 되면 이것은 일본의 종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 선수들과는 다르게 유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리그의 황의조 선수입니다. 프랑스 보르도의 황의조 선수가 유럽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 두 골을 몰아치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황의조 선수는 유럽 진출 후 처음으로 한 경기 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골문을 연 황의조는 부상 중인 팀 동료 오타비우의 유니폼을 들고 동료회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5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한 황의조는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2대1로 이긴 보르도는 시즌 첫 3연승을 달리며 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황의조는 최고 평점으로 경기 MVP를 차지했고, 라커룸에서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동료들의 환호 속에 높아진 팀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황의조는 프랑스 프로축구 1부 리그 진출 2년도 되지 않아 실력을 인정받고 주전급 선수로 안착하는 분위기입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뱅 피블리크는 지난달 29일 황의조가 리그왕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보르도 구단도 흐뭇해하며 만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의조는 메인 포지션 센터포워드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요구나 선수단 상황에 따라 좌우 날개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전천후 공격수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유럽에서 힘찬 날개짓을 시작한 황의조 선수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